한번 무.. 무릉을.. 가보도록.. 아 그냥 없이 가자.. 말 내보자.. 없이 가.. 안되겠어.. 귀찮아서 안되겠어.. 대강 갑시다.. 아니 유역도니까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원래 그런거야.. 원래 유역 뜨는거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아니 이게 10배 낮은 데미지입니까? 아 그래.. 스킬 쭉 썼어.. 그 쫄.. 쫄따구들 나오는 데가 몇 층이죠? 46층하고 50층인가? 맞습니까? 46.. 50.. 아 나 스택 왜 안 쌓고 있었어? 스택 쌓고.. 46.. 50.. 46.. 50.. 아 45층이에요? 46 아니에요? 45? 50.. 50.. 50.. 50.. 50.. 50.. 50.. 아 반지 설정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찹쌓.. 아.. 50.. 50.. 50.. 50.. 50.. 50.. 50.. 아 화이팅 아 저 드랍아 드랍 끼고 있었군요 아 큰일 날 뻔했네 드랍을 끼고 있었군요 제가 아 몰랐다 드랍을 끼고 있었군요 다 된거지 이제 아 드랍을 끼고 있었군요 큰일 날 뻔했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몇 층이에요 지금 30억 쓰는거야 그러면은 아 아 반대로 쐈다 아 지금 수공이에요 오천만 아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툴명해가지고 45층 아 아직 멀었네 아 나 지금 변신 눌렀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그치 그치 아 지금 변신 눌렀으면 안됐던거 같은데 어 7천만 이게 쎄졌어 아 움직여야되는구나 그렇지 무빙에 쎄지게 무빙에 쎄지게 아 변신 눌렀으면 안됐던거 같다잉 에 에 아 아니 안돼 안 돼 자 맥스궁 나오겠는데? 버프 하나 더 쓰면은? 아 이거 망했다 근데? 망한거같아 45천대 필요한데? 아 그냥 뚫어야겠구나 맥스궁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뿌듯하군 9999 굉장히 뿌듯하군 부저 하나 찍어놔야지 부저 하나 찍어놔야지 아 너무 왔다갔다해? 친구? 흠 흠.. 아 지닐라파시.. 저도 가고 싶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면 되지 가고야 쉽지 아.. 스무스해 아주 잘 온 것 같군 독 한 번도 안 걸렸어 보셨습니까 용사의 의지 컨트롤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어 짜증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빨리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라. 죽는거 아니지 뜬금없이 그지? 그래도 이정도면 나쁘지 않게 잡은거 같은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물은 오랜만에 하네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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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안 풀려. 아, 너무 늦게 썼나 보다. 몇 층이에요? 54층? 까지 깰 수 있을까?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용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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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딱 쏴주고. 아, 반지 바꾸고 왔어야 된다. 안 풀려. 안 풀려. 아, 아니, 안 풀려. 아 여기까지인가 한계가 느껴지네 아 썼는데 왜 이리로 왔니 여기까지가 기어진가 보고 얘는 무슨 담당입니까 잘하면은 여기까지는 끌 수 있겠다 잘하면은 아 지금은 안될 것 같고 쭉 가다듬으면은 반정도 깐네 아쉽 아우 조금만 빨리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쉽 근데 옛날에 몇 층이였어 54층 아 이게 최근인데 54층이야 조금 가다듬으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이템 현재까지 반지의 어빌리티는 이렇게 돼 있고 부공 데미지 방무 크다 부공 409%에 방무 9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반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반지는 이거 쓰고 반지를 한짝 사야되요 그죠 한짝 없고 이모탈 링 30% 이모탈 링 30% 웨픈 퍼프 시드 링 지금 끼고 있고 낄게 없어 딱히 요런거 끼기도 그렇고 대시가 올라갔지만 성배 이게 40이면 좀 낮은 느낌이긴 하네 벨트 30% 하고 돼 있고 무기 22성 펜던트 펜던트도 바꿔야죠 반지하고 펜던트 3작이 필요해 이렇게 3개가 있다는거죠 도미 22성 세조 오케이 모자 모자 오케이 마이스터심벌 오케이 퍼플마는 좀 에디를 나중에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이 둘다 쌍예로 부화하려고 좀 에를 썼지만 하이 추억이 좀 너무 아쉽긴 해 그치 그렇긴 33%라는 거 의의를 두고 가지고 오긴 했지 신발은 그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신발은 다 30%잖아 신발이 없고 잠깐 크크힘에 크리힘 힘 힘 16 이렇게 돼있고 숄더도 30%고 에디가 플러스 2가 돼있어가지고 세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오션블로우 7호 아 작을 둘 다 하긴 해야되는데 작이 다 좀 그래가지고 풍압공작을 하던지 뭘 하긴 해야될 것 같고 하트도 바꿔야되고 이러면은 지금 바꿔야될게 벌써 5개지 어 아 이거는 그대로 써야될 것 같아 그치 어 33에 4에 75% 보조 부부공에 공공크리 시류에 시류 배치 엠블렛 윗잠을 돌리긴 해야돼 그치 그리고 패궁작을 하긴 해야죠 음 그리고 유니온 만을 찍어서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라고 하하하하하하 링크 링크도 요정도 하하하하 템 맞추고 하면은 하 많이가봐야 50 몇 층 이렇게 되겠다고 쉽지 않네요 어 어 으 으 으 으